일반화할 수는 없는데요. 불교와 힌두교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삶에서 감사하는 일이 잘 없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보고 말씀에 의하면요. 이 국가의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에게 선행을 베풀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이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 먹는데요. 그냥 당연하게 넘어간답니다. 왜 그런가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봤더니 이게 그 지역의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풍숙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타인이 자신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전생에 내가 그 사람에게 큰 덕을 끼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걸 누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강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기보다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요. 사람을 허탄한 신화 가운데 빠지게 하고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무엇을 가장 먼저 뺐냐면 사람들에게서 감사하는 마음을 뺐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내 주위 사람들의 그런 선행에 의한 감사 마음에서 다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 감사함을 감사거리를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뺐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 없다 보니까 남들에게 친절 베풀려는 마음도 뺐고 그들의 모든 관계 망치게 하고 사람을 고립시키게 해서 사탄은 사람의 영혼을 꿰기 위하여서 파멸시키기 위하여서 이 무서운 전략을 펼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이런 짓을 한정짓지는 않더라고요.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틈을 비집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감사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죠? 여기서 나 같은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빚값으로 사셨다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탄은요. 더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하냐면요.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심어줘요. 내가 그럴 가치가 있고 그럴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의 씨앗들 감사를 뺏는 것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땅히 대우받는 것이 맞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 당연하다고 당연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있죠. 아주 작은 일에도 사탄 마귀는 아주 크게 걱정시키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피어오르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에 감사와 여유와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드의 후서 3장 2절에서는요. 말세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세의 증상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줄 모르고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서 감사할 줄 모르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세의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끝 시대 가운데 주님 곧 오시는 이 시점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마음을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감사를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미니라 아멘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절기가 눈에 보이시죠? 어떤 절기가 눈에 보이죠? 맥주절이 눈에 보입니다 맥주절 맥주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수학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종교에서도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도요 감사가 몸에 좋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하면 잘 산다는 걸 알아요 삶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아요 감사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감사와 타 종교의 감사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를 주제로 너희가 성회로 모여 그것을 기념하라는 이 말씀 감사를 주제로 너희가 모여서 절기를 지켜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맥주절을 좀 지키지 않겠니? 좀 마음이 괜찮으면 좀 지켜보지 않겠니? 권유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맥주절 지켜라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감사를 주제로 해마다 성회를 열어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기까지 지키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다가 엄청난 공격을 당했습니다 바리세인과 수많은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들에게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아시죠? 걸어가지도 잘 걸어가지도 않아요 불도 켜지 않습니다 세 번 이상 켜지 않아요 전등 스위치 그렇게 켜지 않습니다 이 안식일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지켜야 하는 율법이 뭐냐면 절기입니다 1년에 세 번 남자가 이스라엘에 장성한 남자가 해야 하는 것이 절기 때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께 얼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율법이요 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기를요 이 정해진 날에 모여서 어떤 행사하고 끝나는 거면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이 절기에 단순히 모여서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안 지키면 뭐라 하고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뭐라 하니까 행사만 참여하는 것은 율법적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절기 지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의미가 뭐죠? 너희가 아무 의미 없이 한번 모여서 행사하고 끝내라는 게 아니죠 맥주절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맥주절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정해진 날짜 그 날짜에 감사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감사함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정해진 날짜만 지키면 율법주의고요 이 절기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날들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해마다 지키는 절기입니다 어떤 절기라고요? 해마다 지키는 절기 이건 매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맥주절은 매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매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매년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소출이 풍성할 때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출이 풍성하지 못할 때도 이 절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과림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사일을 하시다 보면 어느 해는 수확물들이 잘 열려서 많은 소득을 얻을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해는 날씨가 좋지 않고 여러 악재가 겹쳐서 소득이 소확물이 많이 없을 때도 있으시죠? 아니에요? 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까? 매년 맥주절은 찾아옵니다 이 뜻이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의 소출이 풍성하든지 풍성하지 않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소득을 더 많이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된 감사의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밭에 걷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거룩한 백성을 대변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요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넉넉한 중에 감사하는 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이거 할 줄 압니다 감사가 몸에 좋다는 거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것은 감사할 틈이 없을지라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풍성한 소출이 있을 때도 우리 여우와 하나님 찬양 그렇지 않을 때도 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 찬양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기독교의 본질이자 믿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특징은 감사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10편 136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성했던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인자심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헷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헷세드가 어떤 단어냐면요 구의학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표현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헷세드입니다 그분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은요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 찬양을 예배 때마다 성전에 오를 때마다 감사의 절기 때마다 불렀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하자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헷세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136편 맨 끝절에 그 인자심이 어떻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영원할 거라고요 하나님 그 사랑 거두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소출이 없으셔서 마음의 여유가 없으신가요? 혹 건강의 문제와 여러 형편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의 우울함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며 읊조려야 합니다 과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건져주셨던 우리의 대적에게서 막아주시고 늘 먹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 행하셨고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므로 나를 또 건져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과림교의 공동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서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내 삶을 꿋꿋하게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도리를 다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감사가 더욱 강화돼요 감사가 더욱 확장되거든요 저희가 읽은 10편 136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의 손에서 혹은 사사시대 때 우리를 압제했던 여러 이방 민족들 손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를 감사하자 우리를 대적에게서 막아주셨다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다라고 하신 그 경험들 하나님께서 과거의 내게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성애로 모이고 절기로 지켜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 과거의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이 10편의 감사는 매우 중요한 감사이지만요 감사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빌립보소의 말씀도 함께 봐야 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감사를 알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올이 편지를 보내는 모든 교회들 사도바올께서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편지를 받는 교회들이 대부분 어떤 교회였냐면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여러분 바올 사도께서 편지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바올 사도의 목표는요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교회가 문제를 잘 극복해서 예수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사도바올께서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사도바올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어려움 중에 있는 빌리포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바올 선생님께서는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겠는데 너는 기뻐해야 한다 라고 이 말을 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올 선생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초점을 과거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바올 선생님의 초점은요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에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냐 5절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어떻다고요? 가까이 오셨다고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점이 과거가 아니라 이 미래에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왜냐하면 주님 곧 오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기쁨 기뻐해라 라고 했을 때 그 기쁨은요 단순히 사람의 기분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감정만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된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요 단순히 기분 좋을 때 나타나는 그런 기쁨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나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확신함에서 오는 인생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으로 표현된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나를 울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흔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환난과 어려움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 모든 문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 위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문제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초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이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우리 주님 나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 안에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손에는 무엇인가 있어야지 기쁘거든요 무엇인가 채워져야지 기쁘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 그 완성은요 즐거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슬픈 상황에 직면할 때도 내가 곤란함과 손해와 여러 시련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감사의 최종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대살로니 교회에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모든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라고 사도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감사가 절기로서 지켜졌다면 신약에서는 더 이상 감사가 절기에만 지켜지는 게 아니죠 매일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바울께서는 매일의 삶에서 감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삶이 어떤 매일의 삶이죠?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송도들을 향해서 건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틈이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다시 감사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감사는요 어려움에 처한 송도의 신앙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바울께서 감사를 계속 건면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건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바울의 마지막 건면의 말씀 빌립보서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걱정하는 걸 중단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염려하게 하고 작은 일에도 크게 걱정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 대신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6절에서 염려는 딱 한 번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는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염려 대신에 기도해라 라는 그 기도에 관련된 단어는 네 번이나 쓰였습니다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래라 여러분 불안의 시대에서 걱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비결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걸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본능 그 인간을 향해서 이 험한 세상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금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뿐이다 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기도하라라고 할 때도요 사도바울께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께서 감사를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나타나는 구절이 바로 이 빌리포서의 구절인데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내가 그 기도 때문에 땀 흘리고 염려하고 걱정에 휩싸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내 스스로 앞을 살피려고 부단하게 땀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의미는요 감사한다는 것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나를 맡겨버리겠다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한 가지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함으로 네 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틱해지고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한 가지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네 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 간구 구할 것 아래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염려 때문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건 줄 여기고 기도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평강으로서 샬롬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쉽게 번역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공격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게끔 하는 아주 저주받을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공격을 감사와 기도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하면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요 마치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사탄이 영적인 공격을 계속 진행할 때 이 공격을 막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투 준비가 돼 있는 군인처럼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렇게 주둔하고 있다 라는 뉘앙스예요 이 군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공격을 평강으로써 우리 마음에 주둔시켜서 꿈쩍도 하지 않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평강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 생명을 보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원동력 신앙의 생명력 그것은 감사로부터 비롯됩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때때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들 큰 선물을 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짜잘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은혜들 작은 선물들 사소한 것들도 틀림없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데 내가 정해져 놓은 그 기준에 비해서는 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내가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내 기준에는 이 조그만한 것이 더 이상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선물 눈에 보이는 큰 선물이 있을 때만 내가 그렇게 감사로서 반응할 수 있다면 이 감사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지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받았을 때만 내게 큰 눈에 보이는 내 기준에 차는 어떠한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에서 더 나가야 됩니다 결과로서의 감사 조건으로서의 감사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띄워넘은 감사에 대한 구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 왕이 자기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서 찢어죽인다고 조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때 다니엘이 오늘과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모범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감사의 형태가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했던 다니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국 감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고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넉넉한 중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다른 사람 다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틈이 없을지라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기뻐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며 언제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송축하며 신뢰하며 나의 앞길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 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